호야, 끓이 울던만. 호야! 호야! 얌전하네. 호야! 호야! 일단 산책하러 가야지. 어느덧 이 잼에 개가 돼 있어. 진짜 진짜로 그러더라니까 고모한테 다들 보내래. 진심으로 고모한테 보내세요. 뭐 이럴 때 개 엄청 많아. 주차장에서 끓이고 있잖아. 호야, 호야! 호야, 호야! 호야, 호야, 호야! 쟤도 놀랬을 거야, 갑자기? 철도 많이 안 잊었잖아. 어. 어떻게 그렇게 웃냐? 도전이 됐다 진짜. 사연자 딴다 진짜. 귀여워. 빨리 안 먹어? 호야, 호야 내려줘봐 언니. 안 먹어? 아니네. 봐봐. 빨리 안 먹어. 빨리 안 먹어. 얘 바로 옆으로 오는데? 안 먹어? 고모 있으면 안 먹어. 백혁은 먹어. 백혁은 먹어. 백혁은 너 뭔데? 아, 호빠랑. 이 새끼도 안 먹어. 어. 애뇨 이거 원래 안 먹지? 아니, 먹어. 애뇨 왜 안 먹어? 먹어요, 먹는데 지금 낯설어가지고. 나 진짜? 귀여워. 오빠, 애뇨 먹잖아. 호야는... 고무밖에 없다. 애뇨 다 먹었다. 호야 안 먹어? 호야 안 먹어? 호야 안 먹네? 호야는 간식도 필요 없어. 고무화 있으면 돼. 뽀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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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다 같이 있으니까 갖고 노네. 그러니까 안정적이야. 다 자연을 밖에 탁 찾아보고 얼마나 좋아하지. 이 세집이 와가지고. 뭐 대체 뭐 얼마나 있으라고 나보고. 밥만은 이제 슬슬 갈게. 다들 잘 행복하고. 나중에 보자. 좀 큰 다음에 보자. 참나. 제정씨. 봐봐. 맨날 물도 먹잖아. 물은 뭘 먹지. 얼마나 하지. 너무 밥투쟁국이 있고. 밖에 차 놓으면 좀 무서워려나? 아니야. 자연으로만 찾아봐. 아 좋아해? 여기 올려놔 볼까? 여기 올려놔. 유튜브 보면 맨날 애들이 여기서. 올라가서 밖에 보더라고. 자연은 좋아해. 아 진짜? 응. 자연은 꼭 있잖아. 아침에 베란다 문 열어주면 맨날 일광역해요. 아 진짜? 나오싶나 보다. 이때 산책 한 번 시켜야겠다. 나중에 오후에. 지금 너무 덥다. 내려올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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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사와? 세상. 세상. 나 너무 다리털 있는 거야. 그러니까. 가까이서 치고. 토야털이랑 모거털이랑 색깔이 똑같다. 뭐 있어. 미쳤나. 다. 다. 우성애 애들이 치고 완전히. 저기 아빡 한다. 안녕. 빠빠. 빨리 집에 없는데? 가던지 말던지. 어디 가요? 안녕? 오빠 한 번 해. 아이고. 그래. 딴 달콤하다. 네. 뽀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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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 해? 안 할래? 호야 제 행복을 내를 깨기 싫어 호야 아빠 간대 호야 아빠 간다 신경도 안 쓰다 적어도 공개 가둬지 눈만 눈만 돌린다 그래도 마중을 해주네 얘네가 아빠 간다 호야 알았지? 잘 있어 집에 가자 아빠 나 가 나 꼬만딜샷 나 꼬만딜샷 죄송해 어떡해 근데 여긴 있어 자랑다놓고 놀아버가니까 아나도 이었습니다 너무 웃긴다 아빠 간다 다 점프한다 안한다 간다 가 안하는 거 같아 도둑 갔다 도둑 갔다 도둑 갔다 해방이다 해방이다 싱그런 사람아 나온다 배이가 이제 나온다 해방이다 아 귀여워 뒤 암져던 애들을 갔다고 그러니까 잘 지내보자 여기서 아빠가 없는데 해방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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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